아크로패스 트러블 키워드 딱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전날 올라온 여드름에 바를 제품은? 와.. 아크로패스 트러블 키워드의 피부과 가기? 중요한 날이니까 차라리 피부과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선택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받고 있어 세계 2주에 화장품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피부가 타는 거는 포기해도 여드름이 나는 거는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파티 온 우스카나의 트러블 크림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한 가지 화장품만 바를 수 있다면 비비크림 vs 메이크업 베이스? 무조건 비비크림 톤업보다는 피부 전체 까는 게 낫지 안녕 비탐찌들! 비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디님한테서 미션이 하나가 왔어요 이 영상을 찍으라는 미션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 내용을 아예 모르거든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기획안을 열어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화장품 밸런스 게임 질문을 적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라는 질문이 있고 이 상황에 제가 어떤 제품을 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 비탐찌들도 제가 화장품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아예 영상 내용을 모르고 진행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떨려요 미용실 선생님도 시술 거부하는 해그리드 끝 머리 숲부작 그리고 속눈썹 1mm 숲부작 아니 이거는 별로 구미가 안 당기는 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머리를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놀래가지고 뒤를 쳐다봤는데 할머니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머리숱이 많냐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잡으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인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속눈썹 1mm 숲부작가 되고 싶어요 아 그리고 극건성 대 평생 머리에 쫙 달라붙어 볼륨 없는 파워 직모? 직모가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극건성은 제가 예전에 그 여드름 피지 조절제 여드름 약 있잖아요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먹는 약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극건성 분들의 느낌을 간접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건조하면은 뭘 아무것도 못하겠던데? 진짜 막 쩍쩍 마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극건성 분들은 이걸 어떤 걸 발라도 이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파워 직모가 날 것 같아요 뿅 아 질문 너무 어려워 이거 전혀 가볍지 않은데? 속눈썹 1mm에 부작, 속눈썹 7mm에 5가닥 이게 짧고 숱이 맞냐, 길고 몇 가닥 없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닥 속눈썹이 인기니까 나는 속눈썹 7mm 5가닥 걸래 나머지 빈 부분은 인조 속눈썹 다른 거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문제를 푸나?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한 가지 화장품만 바를 수 있다면 이라는 토너먼트예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틱 때 프라이머 근데 파티에서 하나만 바를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만 바를 수 있는데 프라이머만 바르고 갈 순 없잖아 차라리 혈색이 도는 립스틱을 선택하겠어요 그 다음에 블러셔랑 위장크림? 위장크림은 아이브로우로 쓸 수가 있으려나? 아니 블러셔가 조금 더 그 색감을 올릴 수 있잖아요 혈색을 블러셔 쉐딩 대 아이섀도우? 근데 저는 쉐딩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여가지고 아이섀도우 선택할게요 메이크업 베이스 대 하이라이터 무조건 메이크업 베이스지 커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이라이터 올리면 저는 진짜 요철이랑 막 모공 다 부각될걸요? 그 다음에 선크림이랑 컨실러? 무조건 컨실러 무조건! 아이라이너 대 비비크림 아이 비비크림이지 저는 일단 기초가 안 깔려 있으면 색조를 올려도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색조를 포기하고 피부 메이크업을 해야돼 파운데이션 대 향수 아예 파운데이션 향수는 여러번 포기할 수 있어요 향은 안 놔도 돼 마스카라 대 매니큐어? 마스카라! 마스카라 또 하다가 안 하면 좀 허전하더라고 어 이제 8강으로 올라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컨실러 대 립스틱? 입술은 조금 깨물어서 혈색 주면 되니까 컨실러 아이섀도우 대 블러셔? 블러셔! 저는 블러셔랑 립 영향이 좀 있는 편이에요 비비크림 대 메이크업 베이스? 무조건 비비크림 톤업보다는 피부 전체 까는 게 낫지 마스카라 대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너무 쉽다 그 다음에 이제 4강 올라왔습니다 블러셔랑 비비크림? 비비크림! 볼은 조금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좀 어떻게 뭐 혈색을 주도록 하고요 파운데이션 대 컨실러? 근데 컨실러 제형 좋은 애들은 얼굴 전체 발라도 커버 잘 되는 거 아시죠? 차라리 컨실러 할래요 한 번에 확실하게 커버를 해줄래요 어 결승이다! 컨실러 대 비비크림 너무 쉽다 컨실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전날 올라온 여드름에 바를 제품은? 이라는 주제네요 와.. 여드름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크로패스 트러블큐어랑 파파레소피 효소 파우더거든요 근데 여드름에 효과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아크로패스 트러블큐어 왜냐면 파파레소피 효소 파우더도 여드름에 효과가 있긴 한데 국수 부위 그 습한 여드름에 효과가 강력한 거는 트러블큐어가 더 강력해가지고 요걸 할게요 그 다음에 피부과 가기 대 노스카나겔인데 노스카나겔은 색소침착 흉터에 바르는 거여가지고 안전방으로 피부과를 가지 않을까? 대신 그 위생장갑 꼼꼼하게 끼고 압출 깨끗하게 하는 거 안 그러면은 오히려 더 피부과 가서 진짜 피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여러분들은 고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과 가기 다음으로는 에센허브 티트리 백 오일 대 클리어틴 외용액 이건 쉽다 에센허브 클리어틴 외용액은 각질 심하게 쌓여서 각질로 인한 가려운 여드름 올라올 때 효과가 좋거든요 전체적인 거 바르는데 여드름 국소 부위는 무조건 에센허브지 그 다음에 에스로반 연고 대 판토텐산 B5 영양제인데요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에스로반 연고는 모낭염의 진균성 예를 들어서 균에 의해서 생긴 그 염증?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거라서 여드름에 사용한다면 저는 차라리 판토텐산 먹지 않을까요? 근데 판토텐산도 하루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긴 한데 굳이 둘 중에 선택하자고 하면은 판토텐산 그리고 에크논 크림 연고 대 셰프타 비결 에크논 크림 효과는 에크논이 더 강력해요 에센허브 티트리 오일 대 판토텐산 B5 영양제 그러면 에센허브 이게 하루만 발라도 효과 있는 걸로 치면 에센허브가 효과가 더 강력해가지고 아크로패스 트러블 키워드의 피부과 가기? 근데 이게 여드름이 얼마나 올라왔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은 중요한 날이니까 차라리 피부과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처럼 심한 환호성 여드름은 안에 고름 주머니가 크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염증 주사를 맞았을 때 일시적으로 그 폐허보이는 현상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다 신경 안 쓰고 딱 효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 맞고 압출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 지금 선택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고 있어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다음으로는 몇 강입니까? 3강입니다 에크논 크림드 에센허브 중요한 날 전날에 와 두 개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저는 에센허브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하루만의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안전빵이어야 되고 근데 둘 다 저한테 너무 안전빵으로 효과가 있는 제품이긴 한데 저는 여드름이랑 모낭염에 가장 강력하다고 느끼는 건 에센허브여가지고 아 에크논도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에센허브 선택 그 다음에 피부과 가기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나 봐요 그냥 선택할게요 어 결승전인데? 에센허브 티트리 팩 오일 때 피부과 가기? 이건 너무 강력한데? 제가 컨트롤 가능한 여드름이라고 하면 저는 에센허브 그냥 바를 것 같고요 왜냐면 가서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안 맞는 피부과 가면은 근데 만약에 진짜 내 손을 쓸 수 없는 정도의 여드름이다라고 하면 피부과를 갈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태라고 하면 저는 그냥 에센허브 바를 것 같아요 굳이 큰 도전하지 않고 어려운데요? 질문 어려워요 진짜 마지막 이제 토너먼트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2주의 화장품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영상에 노출된 제품 중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라운드랩 자작나무 무기자차 선크림 vs 파티온 노스카나의 트러블크림 세계 1주의 화장품 딱 하나잖아요 저는 피부가 타는 거는 포기해도 여드름이 나는 거는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파티온 노스카나의 트러블크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코스다리X 더 비타민C 23 세럼이랑 아크로패스 트러블큐어 패치 와.. 이건 진짜 어떡하지? 그러니까 피부 톤이냐 여드름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드름을 선택할게요 아크로패스 트러블큐어 도돈 메딜 피토엔자임 각질 패드 대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 오 이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 케어냐 진짜 사용감 좋은 선크림이냐인데 하나? 딱 하나? 저는 각질 패드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질 패드로는 각질이랑 여드름 케어까지 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피부가 타는 걸 포기할래요 진지해져서 혼자 지금 에뛰드 진저 슈가 에센셜 립밤이냐 아니면 바이탈 뷰티 슈퍼 레티놀 C 이거 먹는 제품이냐 제가 입술이 그렇게 건조한 편은 아니긴 한데 없으면 더 불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안티에이징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정말 의외로 슈퍼 레티놀 C 이 제품을 선택할게요 차라리 입술이 건조해지고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트 비건 릴리프 선쿠션 데 프리메라 오가니어스 시드 펩타이드 크림 어렵다 와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근데 저는 진짜 선제품보다는 스킨케어 제품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가지고 프리메라 가도록 할게요 아 이거 어렵네 밸런스 게임이 달바 워터풀 톤업 선쿠션 대 정샘물 마이크로 피팅 물미스트 근데 달바 제품도 피부결 진짜 이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쿠션 제품인데도 피부결이 이뻐 보여가지고 피부 톤도 되게 이쁘게 밝혀주고 맨 얼굴에 쓰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가져가는 거잖아 근데 정샘물 물미스트는 화장 전에 발라야지 그 화재목 용도를 해주는 건데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달바 제품 선택할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쓰는 건 물미스트긴 한데 물미스트만 바를 수는 없잖아 평소에 고통스러워 이 순간이 고통스러워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대 바이애콘 천물 녹차 워터 에센스 아 무조건 피부 커버죠 어뮤즈 제품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늘도 바른 이 제품은 제가 엄청 애정하는 제품은 아닌데? 디오디너리 글리코릭 에시드 7% 엑스폴리에 이팅 토너 이거는 제가 화장대 터는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 찐템으로 우리 피드님이 잘못 넣어주신 거 같아요 무조건 에센 오브 티트리 수딩인 카밍 크림이지 이거는 진정도 잘 되고 보습감도 짱짱해가지고 환절기에도 쓰면 너무 좋아요 썸바이미 바이바이 블랙헤드 써리데이즈 미라클 그린티톡스 버블 클렌저 대 티트리 딥클린 스카이프 샴푸 저는 하나? 아 근데 머리는 감긴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제품성으로 따져야 될 거 같아요 그쵸? 그러면 썸바이미 이거 피부결 그 쫀쫀하게 청소 되게 잘해주거든요? 블랙헤드랑 피지 요런 거 정리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토리든 저분자 히알루론산 크림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클릭하면 된대요 이제 여러분 10강 왔습니다 10강 슈퍼 레티놀 C 대 어뮤즈 쿠션 어뮤즈 진짜 좋아요 살봐 워터풀 톤업 선쿠션 대 메디힐 피토엔자임 각질 패드 와 또 이렇게 따지면 메디힐 선택할래요 각질이랑 피부결 케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음으로는 파티온 우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이랑 에센 오브 티트리 수딩인 카밍 크림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냥 사계절 내내 가장 많이 쓰는 파티온 크림을 선택할게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시드 펩타이드 크림 대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 패치 이러면 아크로패스 왜냐면 여드름을 포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크림이랑 썸바이미 바이바이 블랙헤드 서리데이즈 미라클 그린티 톡스 버블 클렌저 와 두 개 중에? 근데 저는 스킨케어도 스킨케어인데 클렌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썸바이미 선택할래요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 패치 대 썸바이미 바이바이 블랙헤드 서리데이즈 미라클 그린티 톡스 버블 클렌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는 얼굴 전체에 사용하고 하나는 여드름 부엠만 쓰는 거잖아요 얼굴 전체 클렌징을 해줘야 여드름에도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썸바이미 매드일 피트엔자임 각질 패드 대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아 고통스러워 어뮤즈 갈게요 아 이게 제품군이 다르니까 더 고통스럽다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올리면 된대요 올릴게요 3강 왔는데 여러분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대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당연히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이건 진짜 포기 못해요 이거 썸바이미는 그냥 올라가는 거래요 하나 올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이다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대 썸바이미가 나왔네요 생각보다 의외다 또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하나는 클렌징이고 하나는 스킨케어인데 저는 파티온 가져갈 것 같아요 여드름 진정이랑 피부 전체적인 결케어 다 해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 가져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웠다 네 비탐지드 그러면 이렇게 우리 피디님의 요청으로 평소 안 찍는 신선한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워낙 좋아하고 잘 쓰는 제품들로 대결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막 제품분도 다르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비교하고 생각해야 돼서 더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고요 우리 비탐지드도 가볍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